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은 툴스토이의 작품 중 주로 후반기에 지필된 단편으로 삶의 지혜를 더해주는 작품 4편을 소개합니다. 옹기니는 신윤석, 편행곳은 본북입니다. 툴스토이의 세 명의 도둑 어떤 농부가 양 한 마리와 염소 한 마리를 팔기 위해 시장으로 가고 있었다. 염소의 목에는 방울이 달려있었다. 농부가 산길로 접어들었는데 세 명의 도둑이 농부를 발견하고는 군침을 흘렸다. 그 중 한 도둑이 이렇게 말했다. 여보기들, 내가 저 염소를 훔치겠네. 다른 도둑이 말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양을 훔치도록 하지. 그러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도둑이 말했다. 그런 것쯤은 누워서 떡 먹기잖아. 난 저 농부의 옷을 몽땅 훔치겠네. 도둑들이 숨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농부는 흥얼거리며 양과 염소를 데리고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었다. 첫 번째 도둑은 살금살금 염소에게 다가가 방울을 떼어서 그것을 양의 꼬리에 매달아 놓고 염소를 끌고 달아나버렸다. 두 마리가 잘 따라오겠거니 하고 길을 걷던 농부가 매었던 끈이 허전함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니 염소가 온대간대 없는 것이었다. 당황한 농부가 정신없이 두리번거리며 염소를 찾고 있는데 두 번째 도둑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아니 뭘 그렇게 두리번거리시오? 농부는 울상이 되어 염소를 도둑맞았다고 말하자 도둑은 이렇게 말했다. 아 염소 말이죠.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이 염소 한 마리를 끌고 허둥거리면서 숲속으로 들어가더군요. 빨리 뛰어가면 잡을 수 있을 거요. 농부는 도둑에게 양을 지켜달라고 맡기고 도둑이 가리키는 곳으로 헐레벌떡 뛰어갔으나 염소의 그림자도 볼 수가 없었다. 낙심한 농부가 그 자리에 되돌아와 보니 양마저도 사라진 후였다. 물론 그 도둑이 끌고 가버린 것이었다. 농부는 너무나 속이 상하고 억울해서 울면서 길을 따라 걸어갔다. 한참을 가니 연못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연못가에서 목을 놓아 통곡을 하는 것이 보였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한 농부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로 우느냐고 물어보았다. 아이고 나는 이제 폭삭 망했습니다. 금덩이가 가득 들어있는 자루를 치고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금덩이가 든 자루를 저 연못에 빠뜨렸지 뭡니까. 아니 그럼 물속으로 들어가서 건져내면 될 것 아니요. 그럴 수 없어서 이렇게 애가 타는 거지 뭐요. 나는 수영을 못한다오. 당신이 금덩이가 든 자루를 꺼내주기만 한다면 내 황금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 말을 들은 농부는 뛸듯이 기뻐했다. 이건 필시 신께서 내게 주시는 행운이야. 염소와 양을 도둑맞은 나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농부는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금이 든 자루를 찾을 수가 없었다. 농부가 숨을 헐떡이며 다시 물 위로 올라와 보니 옷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후였다. 방금 금덩이가 든 자루를 빠뜨렸다고 울던 사람은 세 번째 도둑이었던 것이다. 어른보다 슬기로운 소녀들 부활주간이 일찍 찾아와 막 썰매 타기를 그만둔 때였다. 여기저기 마당에는 눈이 남아있었고 마을에는 이리저리로 실개천이 흐르고 있었다. 두 채의 농가 사이의 빈 땅에는 태비 밑에서 흘러나와 이루어진 큰 물웅덩이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 물웅덩이로 두 채의 농가에서 두 조그만 소녀가 나왔다. 한 아이는 나이가 조금 적고 한 아이는 나이가 조금 많았다. 두 아이에게는 어머니들이 새 사라판을 입혔다. 작은 아이는 푸른 사라판, 큰 아이는 꽃무늬가 있는 노란 사라판이었다. 둘 모두 빨간 플라토크를 머리에 쓰고 있었다. 두 아이는 미사가 끝나고 나서 물웅덩이로 나와 서로 자기 옷을 보여주며 놀기 시작했다. 두 아이 모두 물속에 물장구를 치고 싶었다. 작은 아이가 구두를 신은 채 물웅덩이로 살금살금 기어가려고 하자 큰 아이가 말했다. 들어가지 마 말라시아. 어머니께 야단 맞아. 내가 신발을 벗을 테니까 너도 벗어. 두 아이는 신발을 벗고 그리고 옷자락을 걷어올리자 서로 마주보며 물웅덩이로 들어갔다. 물이 말라시아의 복사뼈까지 찾아 말했다. 물이 깊어 아클리카 나 무서워 괜찮아 말라시아가 말했다. 더 깊지 않을 거야. 나한테로 곧장 와 두 아이는 차츰 가까워지자 아클리카가 말했다. 예 말라시아 물이 튀지 않게 조심해 살살 걸어 막 이렇게 말하자마자 말라시아가 한쪽 발로 풍덩하고 물을 밟았다. 아클리카의 사라판에 온통 물이 튀겼다. 사라판 뿐만 아니라 눈이며 코에도 물이 튀겼다. 아클리카는 사라판의 얼룩을 보자 말라시아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고는 그녀에게 달려와 때리려고 했다. 말라시아는 깜짝 놀랐다. 몹쓸 짓을 한 것을 알고 무릉덩이에서 뛰쳐나가 집으로 달려갔다. 마침 그때 아클리카의 어머니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딸의 사라판에 물이 튀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더러워진 것을 보았다. 아클리카 이 못된 계집애 어디에서 그럼 못된 장난을 했지? 말라시아가 일부러 나한테 물을 튕겼어. 아클리카의 어머니는 말라시아를 붙잡아 뒤통수를 쥐어박았다. 말라시아는 자기네 집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말라시아의 어머니가 뛰어나왔다. 아니 왜 내 딸을 때리는 거야? 두 안양내는 서로에게 한마디 하면 한마디 받고 하는 끝에 마침내 육지거리를 주고받았다. 남자들은 뛰쳐나와 길 위에 큰 무리를 이루었다. 모두 고함을 들으며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 시끌벅적하게 서로 욕을 퍼부어 대다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휙 떠밀었다.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큰 싸움이 벌어질 직전이었다. 그때 아클리카의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싸우고 있는 남자들의 한가운데로 비집고 들어가 타이르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냐 오늘같이 좋은 날에 말이다. 서로들 기뻐해야 할 판에 이런 짓들을 하다니 남자들은 할머니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칫 발을 걸어 쓰러뜨릴 뻔도 했다. 이 와중에서 아클리카와 말라시아가 아니었더라면 할머니는 그들을 타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아낙네들이 서로 욕설을 퍼부어대고 있는 동안 아클리카는 사라판의 얼룩을 털어내고 빈 땅에 물웅덩이로 나갔다. 조그만 돌멩이를 주어 물웅덩이 까에서 물이 길 옆으로 빠지도록 땅을 파기 시작하자 말라시아도 다가와서 거들기 시작하여 나무 조각으로 골을 내고 있었다. 남정네들이 서로 뒤집고 싸움을 시작하려고 할 때 물은 두 소녀가 낸 골을 타고 길 옆에 실개천으로 흘러갔다. 두 소녀는 물 속에 나무 조각을 던졌다. 나무 조각은 길에서 할머니가 남정네들을 떼어놓으려는 대로 떠내려갔다. 소녀들은 실개천의 양옆을 서로 마주 보며 뛰어갔다. 두 소녀는 뛰어가며 나무 조각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을 보고 깔갈댔다. 나무 조각은 남정네들의 한가운데로 곧장 흘러들어갔다. 할머니가 두 아이를 보고는 남정네들에게 말했다. 창피한 줄이나 좀 알아라. 너희들 남정네들은 이 아이들 때문에 싸움이 붙었지만 저 아이들은 금방 까맣게 있고 또다시 함께 오순도순 놀고 있잖느냐. 저 아이들이 너희들보다도 한결 더 지혜롭구나. 남정네들은 어린 두 소녀를 보고는 부끄러워졌다. 이윽고 남정네들은 자기 자신들을 한심스럽게 비웃으며 저마다 집으로 흩어져갔다. 양초 아직 농로가 해방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다. 그 무렵에는 지주들도 별별 사람이 다 있었다. 자기도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농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개 같은 사람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농로 출신으로서 어느 날 갑자기 미꾸라지가 용이 된 것처럼 귀족의 대열에 낀 자들만큼 나쁜 관리자는 없었다. 그 같은 사람들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비참해지고 있었다. 어떤 귀족의 영지에 그런 마름이 나타났다. 농민들은 구역을 하고 있었는데 토지는 충분하고 땅은 기름지고 물도 풀밭도 숲도 다 남아둘 정도로 넉넉해서 지주도 농로도 아쉬운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지주는 다른 영지에서 일하던 농로를 마름으로 앉힌 것이다. 마름은 권력을 잡자 농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자기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시집간 딸이 둘이나 되고 돈도 벌 만큼 벌었으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편안히 살아갈 수 있었는데도 욕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쁜 길로 빠져버리게 된 것이다. 마름은 첫 시작으로 농부들에게 정해진 날짜 이상으로 일을 시켰다. 벽돌 공장을 세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마구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 만들어낸 벽돌은 팔아먹는 것이었다. 농부들은 모스크바에 있는 주인을 직접 찾아가서 마름의 일을 호소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지진은 그냥 농부들을 쫓아낼 뿐 마름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다. 마름은 농부들이 주인에게 호소하러 모스크바에 갔었다는 사실을 알고 안갚음을 하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농부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되었고 게다가 농부 중에는 좋지 못한 자들까지 있어서 친구의 일을 마름에게 일러받쳐서 서로가 서로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농부들은 서로 믿지 못하게 되고 마름의 행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마름의 행포가 심해지자 결국 농부들은 누구나 이 마름을 사나운 짐승처럼 무섭게 여기게 되었다. 마름이 마차를 타고 마을을 지나갈 때면 모두 늑대라도 나타난 것처럼 아무데나 재빨리 몸을 숨겨 그의 눈에 띄지 않게 했다. 마름은 그런 모습을 보고 놈들이 나를 무서워한다면서 더더욱 화를 내고 때리고 일을 시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농부들은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그 무렵에는 농부들이 그런 좋지 못한 악인을 슬쩍 죽여버리는 일도 자주 있었다. 그 마을 농부들도 그런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으슥한 곳에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용기 있는 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저 악당을 내버려둬야 해.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저런 놈은 죽여도 죄가 안 돼. 그러던 중에 부활절 전날 농부들이 숲속에 모였다. 마름이 지지의 숲을 말끔히 손질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점심을 먹으려고 모였을 때 의논이 시작되었다. 뭔 일에 가지고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나. 저놈이 우리를 완전히 말려죽일 작정인가 봐. 일에 지쳐 죽을 지경인데 우리는 물론 여자들에게도 무조건 두들겨 패지를 않나. 세몸 같은 자는 얻어맞고 죽었지. 아니심은 족쇄에 채워져 곤욕을 치렀지. 도대체 우리가 더 무엇을 기다리겠나. 오늘 저녁 여기에 와서 또 몹쓸 짓을 하거든 놈을 말에서 끌어내려 한 번만 내리치면 그 길로 끝장날 거란 말일세. 그런 후엔 어디에 묻어버리고 단서가 될 만한 것은 물속에 던져버리는 거지.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같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거야. 바실리 미나에프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더 마름을 미워하고 있었다. 마름은 일주일이 멀다 하고 그를 때리는가 하면 그의 아내마저 빼앗아 자기 집 한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농부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이 되자 마름이 말을 타고 왔는데 이번에는 나무 베는 방식이 틀렸다면서 야단을 쳤다. 그는 잘라놓은 나무더비 속에서 보리수 한자루를 발견했다. 나는 보리수를 베라고 하지 않았어. 누가 베었나 어서 말하지 못할까. 말 안 하면 모조리 두들겨 베줄 테다. 마름은 누가 맡은 자리에 보리수가 들어있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누군가가 시도르를 가리켰다. 마름은 시도르의 얼굴을 피가 나도록 때렸다. 바실리도 나무를 적게 베었다고 가죽 채찍으로 실컷 두들겨 팬 다음에 마름은 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날 밤 다시 농부들이 모였다. 거기에서 바실리가 입을 열었다. 아니 당신네들도 사람이오? 이건 사람이 아니라 날짐승 같아. 해치우자 해치우자 입으로만 큰소리 치면서 막상 일이 닥치면 다들 꼬리를 감추지. 마치 매앞에 움츠린 참새들 같단 말이야. 배반해선 안 된다 안 된다 해치우자 하면서 막상 매가 날아오면 모두 풀숲으로 흩어져버리니 그러니까 매는 자기가 노린자를 낚아채가는 것이오. 매가 날아가고 나면 참새들이 다시 나와 쨍쨍거리며 한 마리가 모자란다고 야단 법석이지. 대체 누가 없어졌지? 반익하구나. 그놈은 그런 꼴을 당할만 하지. 그만한 까닭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오. 당신네들이 꼭 그렇소.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배신하지 말아야지. 마름놈이 시도루에게 손찌검을 했을 때 당신들이 한 덩이가 되어 놈을 처치해야 하는 거란 말이오. 농부들은 다시 의논을 한 뒤에 마침내 마름을 죽이기로 했다. 그리스도 순환주간에 마름은 농부들에게 지시를 내려 부활제가 시작되면 귀리시를 뿌릴 준비를 해서 지주의 밭을 갈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농부들은 자기네들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바실리의 집 뒷곁에 모여 다시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마름놈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짓을 거리낌없이 하려들다니 정말이지 죽여야 해 어차피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농부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때 페트로시카 미에에프가 왔다. 그는 온화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농부들의 모임에 한 번 더 나온 일이 없었으나 오늘 처음으로 나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네들은 정말 엄청난 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고 있구려. 사람을 죽인다는 건 여간 큰일이 아니오. 남의 목숨 하나 죽이기야 쉽기는 하겠지만 자신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놈이 나쁜 짓을 한다면 가만 내버려둬도 벌을 받을 것이오. 그러니 참아야 하오. 그 말을 듣고 바실리가 화가 나서 말했다. 뭐야 잘난 척 하기는 사람을 죽이는 건 죄라고 죄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놈도 인간인가 정말 착한 사람을 죽이는 건 죄가 되겠지만 그따위 놈을 죽이는 건 신의 뜻이야. 인간을 불쌍하게 여긴다면 미친 개는 죽여야만 하지. 죽이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 놈이 사람들을 때리는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린단 말이야. 설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들을 위해서야. 모두들 고마워 할 거라고. 자넨 당치도 않은 말을 하고 있어 미에에프. 자네 도대체 뭔가. 그리스도의 축제이래 일하러 가는 편이 죄가 덜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말하는 자네부터 일하러 가진 않을걸. 그러자 미에에프가 말했다. 안 가긴 왜 안 가겠나. 밭을 갈로 가라면 가야지.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 누가 나쁜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야. 여보게들 나는 말이지 내 생각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세. 만일 악을 악으로 뿌리 뽑으라고 한다면 신께서 그와 같은 본을 보여주셨을 테지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일세. 우리가 악을 악으로 없애려고 하면 악은 우리 쪽으로 옮겨오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일이야. 자신은 나쁜 놈을 죽였다. 이젠 악을 뿌리 뽑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자신의 영혼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일세. 재난은 지구 들어가야 하네. 그러면 재난이 우리에게 져줄 거란 말일세. 이렇게 하여 농부들은 의견이 구구하여 선뜻 결정을 하지 못했다. 바실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에프처럼 죄를 짓지 말고 견뎌내는 편이 좋다고 하는 자도 있었다. 농부들이 부활주간의 첫날인 부활 대축일 축하 행사를 끝마친 저녁때 반장이 관청에 서기 한 사람 함께 지준의 집을 다녀와서 이렇게 전했다. 마르민 미아일 세미오니치의 지시로 내일은 농부 모두가 귀리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갈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장과 서기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알렸다. 내일은 모든 농부가 밭에 나가 한 패는 개울 저쪽으로 다른 한 패는 신장로에서부터 밭을 갈기 시작하라는 것이었다. 농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아침 농부들은 모두 쟁기를 들고 나가 밭을 갈기 시작했다. 교회에서는 아침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사람들은 어디서나 축제일을 축하하고 있는데 이곳의 농부들만 밭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마름 세미오네츠는 늦게 잠이 깨어 농장일을 둘러보러 나갔다. 마름의 아내도 축제일을 보내러 온 과부인 그의 딸도 집안을 치우고 옷을 곱게 차려입고 하인에게 마차를 준비시켜 기도해 갔다 돌아왔다. 마름은 집으로 돌아와 하녀가 준비한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는 차를 마신 후에 파이프에 연기를 뿜으며 반장을 불러 물었다. 그래 농부들은 다 밭갈이 하러 내보냈겠지. 그럼요 미아일 세미오니치. 어때 다들 나왔던가 모두 나왔지요. 제가 장소까지 정해주었는걸요. 장소를 정해준 건 잘한 일인데 제대로 일을 하고 있을까 지금 가서 일을 잘하나 살펴봐 그리고 점심때 내가 직접 나가볼테니 한 데샤티나를 둘이서 갈도록 그렇게 일러 그것도 아주 잘 갈도록 말이야 만일 소홀한 점이 발견되면 죽제일이라고 해서 용서하진 않을 테니까 말이야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반장을 마름이 다시 불렀다. 막상 불러드리기는 했으나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머뭇거리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마름이 말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도둑놈들이 내 말을 어떻게 하는지 자네가 슬쩍 들어보게.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무슨 욕을 하는지 낱낱이 나에게 알려주게. 나는 그놈들을 잘 알고 있어. 일하기보다는 게으름 피우기만 좋아하는 놈들이니까 말이야. 먹고 놀기만 좋아하고 밭 갈대를 놓치면 일을 그르친다는 생각은 조금도 안거든. 그러니 가서 누가 뭐라고 하는지 놈들이 짓거리는 말을 듣고 와서 모조리 보고 하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도 숨김없이 말해야 한다고. 알겠나? 반장은 말을 타고 농부들이 일하는 밭으로 갔다. 마름의 아내는 남편이 이장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와서 제발 그만둘 수 없느냐고 간청을 했다. 마름의 아내는 온순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여자였다. 그래서 되도록 남편의 마음을 가라앉혀 농부들을 감싸주려고 했다. 여보 크리스도의 대축제 일이니 제발 죄를 짓지 말고 농부들을 쉬게 해주세요. 미아일 세뮤니치는 아내의 말을 들이려고도 하지도 않고 웃을 뿐이었다. 한동안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않았더니 당신 간덩이가 부었구만.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야. 여보 당신에 관한 꿈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제발 내 말대로 오늘만은 농부들에게 일을 시키지 마세요. 안된다니까 자꾸 그러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니까 채찍 맛을 잊은 모양이야. 당신도 조심해야 한다고. 세뮤니치는 버럭 화를 내며 불이 남아있는 파이브로 아내의 입을 쿡 찔러 방에서 몰아내면서 빨리 식사 준비나 하라고 일렀다. 미아엘 세뮤 노치는 고기묵과 고기만두와 돼지고기 수프와 통돼지고이를 우유에다 볶은 국수에 곁들여 먹고 벗지로 빚은 술을 마시고 달콤한 케이크를 먹은 다음에 한여를 불러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자기도 기타를 잡고 노래에 맞춰 연주하기 시작했다. 세뮤니치가 거나한 기분이 되어 트림을 하면서 기타줄을 뜯고 한여와 같이 시시덕거리고 있을 때 반장이 들어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들에서 본 일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래 어때 밭은 갈고 있던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다 마칠 수 있겠던가 벌써 절반 이상 갈았습니다. 그래 잘못된 것은 없고 그런 건 없고요 모두 겁쟁이들이라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흙도 곱게 다지고 잘 다져져서 아주 고운 겨자씨를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마름은 잠자코 있다가 이렇게 물었다. 그래 나에 대해선 뭐라고 하던가 욕을 하던가 반장이 머뭇거리자 마름은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했다. 숨김없이 그대로 말해 딴말로 꾸며대지 말고 놈들이 말한대로 다 털어놓으란 말이야. 사실대로 말하면 상을 주겠지만 혹시 놈들을 감쌌다간 미안하지만 매로 대신할 테니까. 어이 카츠샤 이 사람한테 보드카 한 잔 드려 기운 좀 나게. 하녀가 나가더니 반장에게 술을 가져다 주었다. 반장은 감사의 말을 하고 쭉 들이켠 다음에 이번절이를 삭그며 생각했다. 어차피 마찬가지야. 모두 이 사람을 욕하는 게 내 탓은 아니니까. 명령이니 들은 대로 말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반장은 용기를 내어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모두들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미아일 세면이지. 그래 뭐라고 하더냐. 빨리 말해봐.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룸님은 하나님을 성기지 않는다구요. 마룸은 웃음을 터뜨렸다. 누가 그런 말을 했지.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룸님은 악마에게 고개 숙이고 있다고요. 마룸은 계속 웃으면서 물었다. 좋아. 낱낱이 말해주게. 누가 뭐라고 했는지. 바실리는 뭐라고 했나. 반장은 자기 친구들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바실리와는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사실대로 말해버렸다. 바실리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욕을 하더군요. 그래 뭐라 뭐라 구역하던가 어서 말해봐. 입에 담기조차 무서울 정도죠. 그 작자는 틀림없이 고해성사도 못 받고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하기도 하군. 놈은 그러면서 왜 날 죽이지도 못하고 아픔만 하고 있는 거야. 아무래도 손이 돌아가지 않은 모양 바실리네 놈가는 당장의 샘을 치를 테니까. 다음엔 치슈카란 놈 그 놈도 뭐라고 했겠지. 네 모두 나쁜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말이야. 입에 담기조차 지저분한 말입니다. 뭐가 지저분하단 말인가 겁낼 것 없으니 말해보라니까 그 작사에 배가 툭 터져서 장자가 튀어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미아일 세메니치는 무엇이 좋은지 껄껄 웃기까지 했다. 그렇단 말이지. 어느 쪽이 먼저 터질지 어디 두고 보라고. 그건 누구였나 치슈카였나 치슈카였나 네 모두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욕을 하거나 위협하는 듯한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페트로시카 미에이 에프는 어때 놈은 뭐라고 했지 그 자식도 나를 욕했나 아닙니다. 세메니치 미에이 에프는 욕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 농부들 중에서 그 사람 하나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별난 놈이더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뭐가 놀라웠는가 아주 신기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의 곁으로 갔을 때 그는 크루킨의 비탈진 언덕길을 갈고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보니 누군가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늘고 고운 목소리였지요. 그런데 쟁기 손잡이 사이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불빛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싹 다가가 자세히 보니까 교회에서 파는 오코페이카짜리 양초가 쟁기의 가로대 위에 세우져 있지 뭡니까. 그게 불타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도 꺼지질 않았습니다. 그는 새 셔츠를 입고 밭을 갈면서 부활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고랑을 다 갈고 방향을 바꾸어 쟁기를 뒤집어 흙을 털어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 쟁기를 뒤집어 흙을 털고 손잡이를 꺾으면서 마구 밀어대는데도 촛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은 없었고 아뇨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보더니 부활절 인사를 할 뿐 다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자넨 그에게 뭐라고 했나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농부들이 몰려와서 미에이 에프는 부활절에 반일을 했으니까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놀려대더군요. 그래서 미에이 에프는 뭐라고 대답하던가 그 친구는 그저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뿐 다시 쟁기를 잡고 말을 몰면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촛불은 꺼지지 않고 그대로 타고 있었습니다. 마름은 웃음을 멈추고 기타를 내려놓은 다음 머리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잠시 앉아 있더니 하녀도 반장도 물러가게 하고 커튼 뒤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서 한숨을 쉬며 끙끙거렸다. 그것은 마치 국식을 씻고 가는 짐술의 와도 같은 힘겨운 소리였다. 그때 아내가 와서 말을 걸었으나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그놈이 날 이겼어. 이번엔 내 차례야. 아내가 타이르기 시작했다. 여보 당신이 가서 농부들을 돌려보내세요. 그렇게만 하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이제까진 별의별 짓을 다 하고도 태어나더니 이번에는 왜 그렇게 겁을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이제 들렸어. 그놈이 이겼다고. 그러자 아내가 큰소리로 말했다. 그놈이 이겼다 이겼다고만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보다 어서 가서 농부들을 돌려보내세요. 그럼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요. 자 어서 가세요. 내가 나가서 말의 안장을 메워놓으라고 하겠어요. 말이 끌려 나왔고 마름의 아내는 남편을 타일러서 들에 나가 농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했다. 미아일 세미어노치는 말을 타고 들판으로 나갔다. 마을 어기에 이르자 한 안항내가 마을 문을 열어주어 그는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마름의 모습을 보기가 음섭게 어떤 사람은 뒷곁으로 어떤 사람은 진무퉁이로 어떤 사람은 체마밭으로 도망을 치는 것이었다. 마름은 마을을 다 지나 나가는 문에 이르렀다. 문이 닫혀 있어서 말에 올라앉은 채로는 열 수가 없었다. 문을 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마름이 말에서 내려 직접 문을 열고 다시 말을 타려고 문 문 문 문 문 발걸이 한쪽 발을 걸고 몸을 올려 안장에 걸터 앉으려는 순간 달려나온 디지의 놀란 말이 옆에 울타리에 부딪혔다. 마름은 뚱뚱했으므로 안장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말에서 떨어져 울타리에 부딪혔다. 그 울타리 한쪽 끝이 뾰족하고 길게 튀어나온 말목이 있었는데 마름의 뚱뚱한 배가 그 말목 끝에 꽂히고 말았다. 마름은 배가 찢어지면서 땅바닥에 털썩 떨어졌다. 농부들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문 앞에 이르자 말이 콧김을 내뿜으며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세며누치가 벌렁 나자빠져 있었다. 두 팔은 좌우로 벌리고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으며 창자는 땅바닥에 흘러나오고 피가 개어 웅덩이처럼 되어 있었다. 땅이 그의 피를 빨아들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부들은 깜짝 놀라 뒷길로 말을 몰아 달아나버렸다. 다만 미에프만이 말해서 내려 그 옆으로 가 마름이 죽은 것을 보고 눈을 감겨주고 짐수레에 말을 메어 아들과 함께 시체를 실은 다음에 지주의 집으로 갔다. 지주는 모든 사정을 듣고 농부들에게 부역을 시키지 않고 소장료만 내도록 했다. 농부들도 하나님의 힘은 악한 일 가운데 있지 않고 착한 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공평한 유산 분배 아들 둘을 둔 어느 상인이 있었다. 그는 유난히 큰아들만 사랑했으므로 자기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것을 한 부인은 작은 아들이 가엾게 여겨져 아이들에게는 미리 그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했다. 상인은 부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부인은 어떻게든 두 아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했으나 도무지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 날 그런 생각에 슬퍼진 부인이 창가에 앉아 울고 있는데 순례자가 지나가다가 부인을 보고 왜 우느냐고 물었다. 저는 말할 수 없이 슬프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남편은 큰아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한답니다. 제가 가진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고요. 아들들에게는 아직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했지만 작은 아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마음이 아프답니다. 그 말을 들은 순례자는 이렇게 말했다. 부인 그런 일이라면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모두 남겨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공평하게 잘 될 겁니다.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지라 부인은 순례자의 말대로 아버지의 뜻을 두 아들에게 말해주었다.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거라고 알게 된 작은 아들은 도시로 나아가 기술과 학문을 열심히 익혀 마침내 돈을 모아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이 곧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태평하게 살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큰아들은 빈등거리면서 결국은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해버리고 말았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아멘 아멘